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매주 뮤직노트도 기대해 주시고요. 머지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본도 빨리 찾아뵙겠습니다. 계속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맘만에 기운 되시다. 마태네. 조만간 여러분을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레드애플이 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요즘은優しくて怒らないイメージなんですけど 本当にそうですか? 아,これが自分です. 이게 접니다. 저희 앞으로도 뮤직노트 지금 뮤직노트가 10편까지 나와 있는데요. 앞으로도 40편 남았는데 그 뮤직노트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점차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